아무것도 좋아 아무것도 좋아 아무것도 좋아 아.. 고맙다 나도 배고프다 뭐 먹지? 난 아무것도 좋아 아무것도 좋아 됐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다 아! 그럼 돈까스 돈까스? 응 살 찔 것 같은데 아.. 아.. 자.. 오스시도 오스시? 지금 시간에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아.. 히토소 오! 자.. 시오라면도 시오? 맛있어 아! 파스타가 좋겠다 파스타 먹으러 가자 자 바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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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대 Ivan 들이밀어 이 단어